10번 프리웨이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매일같이 출퇴근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프리웨이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연이어 프리웨이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에는 근본적인 배경과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7시쯤 LA에서 사우스베이로 향하는 105번 프리웨이와 110번이 만나는 교차로 고가도로 아래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0번 프리웨이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지 사흘 만입니다. 다행히 이번 화재는 출동한 소방관들의 신속한 진화로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링컨 하이치 지역 5번 프리웨이와 110번이 만나는 인터체인지 구간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조기에 진화됐지만 이 때문에 5번 남쪽 방향과 110번 양방향에 걸쳐 여러 차선이 폐쇄됐습니다. 연이은 프리웨이 인근 화재는 모두 방화로 인한 것이고 사실상 방치된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10번 프리웨이 아래 대형 화재가 일어난 야적장은 캘리포니아주 교통구 켈트랜스가 건설회사 에이펙스에 임대한 공간인데 회사 측은 임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불법으로 해당 공간을 점유해온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향후 또 다른 대형 화재가 일어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교통구 켈트랜스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주요 프리웨이 교각 아래나 주변 유휴지를 각종 자재물품을 보관하는 야적장으로 임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주 전역에 380개의 야적장이 임대 운영 중이고 450개가 유휴지로 남아있습니다. 이 중에는 이번 대형 화재가 발생한 곳 외에 에이펙스 건설사가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야적장도 있습니다. 프리웨이 야적장들의 임대 기간은 무려 55년, 별도의 재산세도 없습니다. 주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임대를 통해 매년 600만 달러, LA에서만 2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둬들였습니다. 주정부가 공간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지만 결국 임대 주체가 교통국이라는 점에서 주정부도 결코 관리 부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의회는 연방 화재 당국과 협의해 관련 임대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